Hello, everyone. 자, 3학년 실력반 학생 여러분, 오후가 두 번째 강의 올라갑니다. 첫 번째 강의는 Listen and Speak Conversation이었고, 두 번째는 본문 강의가 아니라, 리딩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 Language Focus 문법부터 하고 본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첫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의사소통 기능이 Listen and Speak 부분이고 언어 형식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You enjoy working with ideas. 자, enjoy ing, 즉,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한번 배워볼 거고요. You like finding things out. 자, finding things out 해가지고, 이어 동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부사로 이어져 있는 이어 동사의 사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교과서는, 자, 페이지, 몇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126페이지가 됩니다. 교과서 126쪽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어디냐면, 여기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 전에, 교과서를 들어가기 전에 문법 설명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Lesson 5. What's the right job for you? 첫 번째, 동명사입니다. 자, 볼게요. 동명사는 동사원형의 ing 형태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역할,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인다. 동명사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동명사를 쓰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요거 별 10개, 요게 바로 이번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자, 볼게요. 이 동사 다 외워야 됩니다. 자, enjoy,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예문을 볼까요? My family enjoyed eating out. 나의 가족은 즐겼다, 뭐? 밖에서 외식하는 거, eat out, 외식하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enjoy라는 동사는 반드시 뭐? ing를 쓰는 eat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그러면 뒤에 반드시 동사가 올 때 ing를 쓰는 동사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enjoy. 자, 즐기다. finish, 뭐죠? 마치다. keep, 뭡니까? 유지하다, 지키다. mind, 뭡니까? 꺼리다. 그죠? 그 다음 stop, 멈추다. suggest, 제안하다. dislike, like에 부정접두어, this를 붙여서 dislike하면 싫어하다. give up 뜻이 뭡니까? 그렇죠, 포기하다. 요거 중요합니다. practice, 뭡니까? 연습하다. consider, 고려하다, 생각하다. avoid, 비하다.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quit 하면 뭡니까? 그만두다입니다. put off 하면 뭐다? 연기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post phone입니다. post phone, 같은 말입니다. 연기하다. 선생님 말한 거 지금 요기 딱딱 적어놔야 됩니다. 교과서 한 귀퉁이에 여러분 요거 이 부분 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동명사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는 반면에 또 부정사를, to 동사 원형이죠. 부정사를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전에 그러면 동명사와 to 부정사 뭐 두 개 다 취하는 것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요거입니다. 자, 요거입니다. 자, 우리 조금 어렵게 나갑니다. 뭡니까? begin, 시작하다. 요거 무슨 말이냐면 begin 뒤에 ing 써도 되고 begin to를 써도 되고 hate, 싫어하다. hate ing, hate to 동사 원형 즉, 춤추는 것이라 하다. hate dancing 해도 되고 hate to dance 해도 되고 like 도 마찬가지. like to dance 해도 되고 like dancing 해도 되고 love to study 해도 되고 love studying 해도 되고 공부하는 것을 사랑한다. start 도 마찬가지. start to walk 해도 되고 start walking 해도 되고 prepare 뭐뭐를 더 좋아하다죠. prepare to go to school, prepare going to school 요렇게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다 쓰이는 것도 알아두고 동명사의 부정형을 만들 때는 자, 요것도 알아주자.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쓴다. 자, 요것도 한번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I'm sorry for not being nice to you. 미안합니다. 너에게 not being nice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때 자, not이 얻어온다. 반드시 뭡니까? being 앞에 온다는 것. not being 요 표현 잘 봅니다. 자, cfo 봅니다. 동명사와 현재 분사의 구분. 아, 이거 좀 더 어렵게 나갑니다.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요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어렵게 나가보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요 부분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요거 전부다. 동명사와 투 부정사 두 개 다 가능한 동사 요거 외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투 부정사만을 또 목적으로 취하는 것도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 빨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decide 결심했습니다. 학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go to school. decided 다음에 절대로 going이 안되고 I decided to go란 말이죠. expect 기대하다. 마찬가지 to 동사 원형. hope도 뒤에 항상 hope to가 나오지 hope, ing 안 나옵니다. learn, want, to 전부 다 뒤에 to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y family enjoys 뭡니까? 당연히 뭐? watching입니까? to watch입니까? 아까 enjoy 어디 있었노? 동명사나 목적으로 취한대 있죠? 그래서 watching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they have decided. 아까 decided 어디 있었노?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여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decided는 뭐? 뭡니까? to go가 되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문제 보여줍니다. A번. 자, 풀어옵니다. 답 딱딱딱 교과서 적어오기. B도 뭐? 나는 매일 아침 책 읽는 것을 즐긴다. 인증샷 안올리는 사람은 교과서도 안 들고 왔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장에다가 요거 풀어서 풀어와. 풀어오면 들은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죠? 모르는 거는 빼놓고 아는 거는 풀어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했고. 자, 다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126쪽 볼까요? 자, Mr. Smith enjoys working at home. 자, Mr. Smith enjoys입니다. enjoy라는 동사는 working을 씁니다. to work 아니다. work도 아니다. 자, 그 다음. Jack didn't mind opening the window. 자, Jack didn't mind opening the window. 자, didn't mind. Mind 원래 뜻이 뭐라 했습니까? 꺼리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럼 Jack은 꺼리지 않습니다. 뭐, 장문을 여는 것. 단, 반드시 mind 뒤에는 뭐, 아인지를 씁니다. 동명산을 목적으로 취하는 것. enjoy mind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요거 말고 여러 개 많이 썼습니다. practice, give up, blah, blah 많았죠.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자, 이번엔 노트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볼까요? Mrs. Smith wants to learn Chinese. 자, Mrs. Smith, Smith 부인은 wants to learn Chinese. Chinese가 뭡니까? 그렇죠. 뭐다? 그렇지. 어, 중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한다. 이때 want라는 동사는 뭐한다? 반드시 to 동사 원형을 쓴다. want는 부정삼아, to, to 동사. 즉, to, 부정삼아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Judy decided to buy a new computer. Judy는 decided,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decide는 동사는 to buy. to 동사 원형, 새 컴퓨터를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풀어봅니다. 자, 굵은 글씨로 된 부분의 형태를 알아봅시다. what do you do on weekends? weekend 하면 주말에 너는 뭐하니? I enjoy, 뭐 이걸 뭐라면 되겠습니까? play, to play, playing, 단 뭐? playing이죠. 나는 축구 경기하는 것을 즐긴다. what do you do? 너는 뭐하는데? I enjoy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to read, no reading이죠. 그죠? 들어봅니다. what do you do on weekends? I enjoy playing soccer. what do you do? I enjoy reading books. 자, 그러면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자, 두 번째 문법은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 타동사 아니면 그냥 동사라고 외우세요. 동사 플러스 어, 여기 전치사 부사인데 부사, 주로 부사입니다. 동사 플러스 부사 구동사, 이어 동사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라고? 이어 동사라고도 합니다. 이어, 자, 읽어볼게요. 이어 동사입니다. 자, 구동사, 이어 동사는 동사와 전치사 또는 부사와 함께 쓰여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특징이 있다는 거지. 즉,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자, 형태가 어떻게 된다? 동사 그 다음에 아까 부사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헷갈리니까 그냥 전치사라 하지 말고 부사라고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타동사라 하지 말고 그냥 동사라고 간단하게 동사 플러스 부사 자, 그자 요 부분으로 봅시다. 그러면 구동사 설명했고 목적어가 명사인 경우 자, 동사와 부사 다음에 명사가 끝에 올 수도 있고 자, 위치 보세요. 그 다음에 타동사, 명사, 명사가 중간에도 올 수 있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지 I turn on the light turn on 뜻이 뭡니까? turn on 뜻이 뭐다? turn on the light 뭐야? 그렇지, 불을 켜다야. 나는 불을 켰다. turn 이라는 동사와 on 이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the light 가 어디에 왔다? 끝에도 왔다. 이렇게. 하지만 요거는 중간에도 온다 했다. I turn the light on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러면 turn 과 뭡니까? 빨간색 들어간다. on 사이에 자, 그 다음 뭐? 요렇게 명사가 들어간다는 거지. 이 지금 명사 부분 요겁니다. 샘씨 헷갈리겠나? 자, 그럼 다시 요 부분을 검은 거로 하고 자, 요거 검은 거 자, 요것도 자, 다시 요것도 검정으로 보고 자, 명사만 빨간색으로 하면 여기 있는 명사 빨간색 자, 명사 빨간색입니다. 명사 끝에도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온다. 자, 다시 여기 중간에도 온다. 자, 그래서 I turn on the light 도 가능하고 I turn the light on 도 가능하다는 거지. 단, 예외 별 10개 그 다음 별 10개다. 요거 별 10개다. 자, 요거 별 10개. 왜? 자, 목적어가 어떤 용사인 경우 대명사인 경우 대명사가 뭔데? 명사를 대신 받는 거지. 그지? 자, 대명사라는 거는 명사를 대신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시나 댐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중간에 밖에 못 오고 끝에는 올 수 있다 없다. 끝에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I turn it on 요거는 가능한데 I turned on 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 목적어가 대명사 이렇게 이시 경우는 끝에는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동사, 대명사, 부사는 가능한데 다동사, 동사, 대명사는 안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선생님이 다시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A번 볼까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 Tom took off his shirt. Please turn on the light. She set up them against the war. He was so hungry that he ate up all the bread. I gave him up for roast.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took off 보이죠? 뒤에 명사 맞죠? 명사입니다. 명사만 빨간색 칠해 볼게요. Tone on the light. 명사입니다. 자, 파란색이네요. Set up them. 자, 요거 명사입니다. 요거 명사고 그 다음 또 He ate up 있죠? 요거 명사, 동사, 부사 order bread.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gave him. 자, 명사입니다. 자, 이 중에서 대명사는 뭐가 있습니까? 3번과 5번입니다. 명사를 대신 받았다. He를 뭐 저 남자 뭐 John 뭐 민수 그 다음에 뭐 James 요런 거를 대신 받은 대명사 힘입니다. 그 다음에 그죠? 복수를 받은 대명사 자, 이 대명사들은 반드시 어디 밖에 모른다 중간 밖에 모른다 gave him 5번에 gave up 다음의 힘 요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3번에 뭐 Set up them 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답은 3번입니다. 요런 식으로 선생님 A 풀었습니다. B C 자, 지금 푸세요. 잠시 멈추고 푸세요. 자, 선생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푼 거 책 귀뚱이에 해가 옵시다. 자, 그럼 책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책 B 들어갑니다. 교과서 120 어 6쪽입니다. 자, 볼게요. Jack found out things Jack found out things Jack은 things 어떤 것들을 발견했다. 자, found out 동사 부사 found out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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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가능합니다. 자, Jack은 things 어떤 것들을 found out 발견했다. things 명사가 중간에도 온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them이라는 대명사를 받았을 때는 jack fund them jack found them out . 이게 jack found out them 된다 안된다 안된다 x 하나치어 필기 해 놓았습니다. jack found them out 안된다고 표시 하나 해 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個 마찬가지입니다. 자 write down 필기하다 뜻이죠 빌은 그 연설을 받아 적었다 write down입니다 그래서 write down 다음에 명사 가능합니다 wrote the speech 명사 중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대명사로 받았을 때는 wrote it down은 되는데 이 아이가 wrote down it이 된다 안 된다 끝에 올 때는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문제 볼까요? John looks happy John은 행복해 보인다 그렇지 그래 그래 자 그러면 find out 가지고 하는 거네 did he 뭐라고 하면 될까? 그가 그 비밀을 찾아냈을까? did he 뭐? find out이죠 find out yes he finally found 자 이번에는 과거형 found it out입니다 자 정답 볼게요 무슨 말인가 하면 find out 발견하다 이거 find out the secret 명사 뒤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find the secret out 가능합니다 그죠? did he find the secret out?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명사를 대신 받은 대명사가 올 때는 it이 반드시 어디에만 온다 중간에 found it out 뭐가 온다 한다 he finally found out it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한두 번 더 드려야 됩니다 자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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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